누구세요? 죄송해요 죄송해요 찍어 찍어 언니 아 좀 앞으로 와봐 사진으로 봐 이정이다 이정은 뭐죠? 이정은 뚱뚱한데 약간 근데 약간 뉴스가 있는데 아니 모르겠다 아니 너 누구야 이름을 해제밀빈 어? 네 아니 너 누구야 이름을 네 머리가 금발이야 없던 얼굴 잘 봐요 안녕 YBX 최고 YGX야?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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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어요 네 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